우리 권영해 장관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국민의힘의 당원이셨는데 당원이 저건 없고요. 저는 정당 정치에서 제가 평생을 두고 지켜왔었던 자윤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아닌가 그렇게 쭉 지지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보니까 이제는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서 탈당한 건 아니고 우리 자윤민주당 고영주 대표 그래도 내가 평생을 지켜왔었던 그 가치를 지키는 정당일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일찍이 입당했었고요. 이번에 아마 광고를 나가면서 처음으로 저 이름이 아마 그게 검역이 됐을 겁니다. 그래요. 이제 자윤민주당에 입당하신 거네요 고성국 박사님 생각이랑 똑같죠. 왜 그러냐면 현재 대한민국이 조금 전에 황 목사님도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탄생 자체부터가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되고 자윤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던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런데 그렇다면 저는 평생을 그걸 위해서 싸우고 지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자체가 허물어졌어요. 지금 제가 오늘 넥타이 좀 까만 넥타이 메고 왔죠. 그러네요. 상가 가실 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윤민주주의 체제를 시킬 수 있는 정당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정당이 다시 생기든가 살아나든가 할 때까지는 저는 계속 까만 넥타이를 멜 겁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만큼 실망과 상심이 크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동안은 많이 참았죠. 참았는데 정당 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정당이 지향하는 확실한 기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혹시나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금년에 마지막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전쟁을 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기대해왔던 정당마저 적골이니까 그건 이제는 저는 지지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나오든 못 나오든 간에 그래도 정당 정치 속에서 민주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 나로서는 내가 가장 지지하는 정당을 찾은 것이 자유민주당입니다. 자유민주당이다. 여기 댓글에는 그런데 청성부대 전역자입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사당장님으로 모셨댔습니다. 그렇죠. 고병재 육사단장 했으니까요. 6.25 때 압록관까지 간 최초의 부대 아닙니까 육사단장 하셨어요 제 선친도 육사단 화학참 모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월남도 가셔서 고협재 피해도 받으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죠. 저도 고협재 환자입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자유민주당이 지금 신문광고를 냈는데 한동훈에게 묻습니다. 도태우 후보 공천 확정됐다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5.18 관련 사실은 5.18 특별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도태우 후보가 이야기한 걸 가지고 지금 공천 취소를 했다. 도대체 한동훈 위원장은 무슨 생각이냐 이런 질문인데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고요. 오랫동안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제가 참고 있었고 많은 것을 또 왜 그러냐면 5.18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큰 피해를 본 사람은 광주 지역의 그분들입니다. 그렇죠. 가짜들 때문에. 진짜가 사실은 참 숨겨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5.18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해봤고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법 자체가 위범입니다.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정치는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들 또 그다음에 가짜 때문에 묻혀있는 진짜들이 언젠가는 다시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밑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가끔 거기에 가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해 줄기로 했습니다. 왜? 그쪽에도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중도가 요거는 지나쳤다. 그 발언을 보태우 변호사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변호사 두 분이 계셨죠. 저하고 같이 이제 2016년 광화문 하고 시청 앞에서 그 한겨울에 할 때 도태우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탄핵을 탄핵한다고 하는 김평우 변호사 이 두 양반이 진짜 법적 뒷받침을 우리에게 많이 해 준 겁니다. 그래서 탄핵 그 자체가 위법이다. 제가 그랬었고 정치인 중에서는 김진태 지금 강원지사가 함께 투쟁 했는데 도태우 변호사는 그때 제가 처음 접했고 이 양반하고 그때 당시에 프랑크프루트까지 같이 갔었어요. 그쪽에 있는 교민들이 오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정치성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그런 양반들이 배제되는 것은 그럼 대한민국의 진짜 체제 전쟁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은 배제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만 엉뚱하게 갑작스럽게 전향했다고 해서 나타나는데 그중에는요 제가 안기부장 할 때 감옥에 넣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전향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히 전향은 검증되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 양반의 여러 가지 언행을 많이 장기간 동안 봐야 되는데 어떤 개인의 검영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김문수 위원장 같은 양반이 진짜 오랜 동안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런 정도 되면 완전하게 전향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착각했었던 정치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는 현역 정치인인데 그 양반은 전향했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많이 후원도 해주고 했는데 전향한 줄 알고 그렇죠. 그런데 끝내 나중에 조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기반이 형성이 되니까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향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우리 권승국 박사는 완전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 참 그런 길을 가다가도 금방 깨우친 참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 전향이라고 하는 거는 종북주사파들은 또 다른 침퇴 수단 으로까지 쓰니까 그렇죠. 신용보기 같은 점이죠. 네. 가짜 전향이 많이 있죠. 가짜 전향 해놓고 나오자마자 나 가짜로 전향했으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그렇죠. 좌파 리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검증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사람들 제대로 검증이나 한 거냐 이런 의문을 지금 자유민주당에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켰나 저번에도 또 공식적으로 내가 옛날에 그런 길을 걸었었는데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됐다. 지금이라도 그와 같은 입장을 확실하게 발표하면 그래도 그나마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저도 이제 기독교 장로 입장에서 모두가 죄인이지만 회개하면 그때부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죄를 상해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회개할 때 그렇죠. 가짜 회개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권영애 장관 국방부 장관 하시고 국정안기부장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주 한가운데서 잘 알죠. 하셨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잖아요. 직권당. 그럼 대통령하고 어쨌든 혼연일치가 돼야 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사람이니까 그럴 때는 정말 이거 아니다 싶은 걸 빼놓고는 대통령한테 맞춰줘야 되는 게 직권당의 생리고 운명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참 정치학 박사님 앞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알기에 적어도 정당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뭐냐. 숙권 정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권자에 필요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대표인 대통령하고 정당하고는 한 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정당이 과연 여당 맞느냐. 그리고 그런 정권을 왜 창출하느냐 국민이. 그게 벌써 이 정당 정치의 기본을 지금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냥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바람에 그렇죠. 대신자들이 막 수십 명 나타나서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예전에 정치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당 소속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런데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던 게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고민했대요. 고민하고 그냥 쫓아가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나도 헌법기관인데 하다가 이제 마침내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반대하기로 했대요. 반대하기로 하고서 뭘 했냐. 먼저 사직서 써서 대통령한테 가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집권당이 대통령과 생각이 달라서 그걸 행동으로 할 때는 그 정도 각오가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냥 웃으면서 동지의 뜻을 잘 알겠다. 내가 최대한 수렴할 테니까 역할을 계속 잘 해달라. 이러고 사표를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정치인이나 이 정도의 대통령이 돼야 이게 집권당 얘기도 하고 동지 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래 대통령과 정당이 각을 세울 때 다른 나라에는 없는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하고 있습니다. 단임 정권이 되다 보니까 정권 말기가 되면 항상 보면 대통령은 5년 동안 한결같이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흔히들 보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해야 된다. 심지어는 탈당을 요구하는. 또잖아요. 또 스스로가 난 탈당하겠다. 또 어떤 분은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밟고라도 가라. 하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대통령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내가 참 그런 걸 보고 과연 이런 풍토에서 우리나라가 정당 정치 맞냐. 최근 얘기만 정확하면 대통령은 추울 하고 그냥 국정에 대한 토론을 한다고 해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데 그걸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간 다 정당에서 쏟아내는 말을 보면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얘기를 통탕 먼저 뱉어놓고 먼저 해요. 나중에 보면 또 수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그런 건 아니죠. 그야말로 언론 플레이. 그리고 저는 개인이나 정치권에서 제가 참 말하고 싶은 것은 비난과 충고가 어떻게 다르냐. 비난과 충고가 어떻게 다 똑같은 사안인데 공개적으로 하면 비난 입니다. 그러나 충고는 조용하게 뒤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당과 대통령 관계는 항상 그런 관계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도 표면적으로 정당 비난해서 안 되고요. 정당은 아무리 정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대통령을 포함한 강요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여당이 어떤 곳인지를 좀 제대로 알고 뭘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우리 권영애 장관도 자유민주당으로 가시고 이런 걸 보면서 점점 우리 우파가 분열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것 아니냐. 제가 이제 고영주 대표님하고 언어를 하겠습니다만 당초부터 고영주 대표님의 뜻은 우리가 국민의힘이 적어도 자유민주 체제를 순봉하는 그와 같은 정당일지인데 우리가 바깥에서 떠들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이걸 정치적으로 우리가 함께하자.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취지로 출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구는 후보자를 내지 말고 또 어차피 비례 등등 이렇게 나올 테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취지에서만 후보를 아주 훌륭한 분들을 물색해서 추대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기조는 아직도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당의 어려운 곳에는 우리가 한 번 또 적절한 인물이 있으면 발굴해 가지고 그쪽이 할 때는 연합공천을 한 번 시도를 해보자. 전혀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많은 신호를 보냈는데 어디 국민의힘 많은 신호를 보냈는데 아마 그런 입장은 지금 전광훈 목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런 차원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디 기댈 곳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제 지금 당대표께서 제가 아마 어제 광고도 이렇게 내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에 정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언어를 해보고 저는 그게 고문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과 지혜를 한 번 모아서 입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요사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가끔 가다가 길거리를 가든가 또 지하철을 타든가 하면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함께 하셨던 거리의 애국자들을 보면 저를 알아보고 장관님 이거 잘 돼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 강전 요청이 들어오면 모두가 다 위기가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두 가지로 답변합니다. 언제 대한민국이 위기가 아닐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 조상들은 위기 속에서 항상 기회를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도 한번 찾아 봅시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잠깐 소개했습니다. 이 책자를 항상 이제 한 번 다리 갖고 다니기 위해서 나눠드립니다. 제목이 좀 달라진 겁니까 제목이 달라졌죠. 그때 이제 공산화라고 그러니까요. 공산화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수구보수 꼴통이다. 그래서 아예 수구보수 꼴통들이 만든 책은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용은 같은데 허물어지는 대한민국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도요. 이거 이렇게 바꾸니까 조금 낫습니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구입하죠. 시중에 서점에는 없을 텐데요. 이거 뭐 뒤에 이제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거기 하면 정가가 1500원으로 찍혀있지만 적어도 100권 이상 사면요. 1000원씩에 다 모두 드립니다. 뒤에 판매처 좀 댓글창으로 올려주세요. 이게 허물어지는 대한민국 공산화되어가는 대한민국의 실상 이걸 허물어지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우리 대공 분야의 전문가 이희천 교수가 아주 알기 쉽게 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팜플렛입니다. 이 활동을 권영애 장관이 오래전부터 해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표지갈이를 해서 여러분께 좀 부담 없이 다가가기 쉽게 만들어놨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권영애 장관 국민의힘을 보다 보다 못해 자유민주당으로 입당하고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우리 시청자들께 전해드리는 자리가 됐습니다. 말씀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